자 여러분 영상 시작했습니다. 녹화 시작했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내가 영상 찍고 있어. 관종이네. 관종이네. 아 씨. 아 진짜. 나 롤 영상이랑 그런 거. 오버하시 영상 이렇게 올라가. 안옥가다. 롤은. 나 이드리얼 할 때 무삼. 피지컬 미침. 아 나 루시오 한국무기 샀어. 어? 잠깐만 이거. 제 거요? 그거 기도형 거 아니야? 아 이거 제 거예요. 기도형이. 기도형이. 나의 적으로. 심에 있으면 좋을 텐데. 미션을. 심에 어쩔 수가 없어 우리. 심에 하면은. 파라가 바꿔야 돼. 장군이 혹시. 어? 형. 뭐예요? 그냥 쏘니까. 저도 킬 들어왔어요. 윈스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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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땄어 윈스턴. 다리야. 땄어요 다리야. 흐흐흑흐흑흐흑. 흐흐흑흑흐흑. 흐흐흐흑. 저 유튜브 자주 찍어요. 들어간 자고. 유튜브 저 자주 찍어요. 한번. 한번씩 보세요. 간혹가다. 비심할 때 보면은. 학교에서 오기전. 어어 거점 거점 거점. 저 앞에서 막아줘요. 같이 좀. 아 저 아무도 없냐고. 잠깐만. 아 거점에 있었던 사람들이. 메르시 메르시 거점에 누구누구들어온 아 파라랑 메르시 위에 파라 누가 좀 죽여줘야 되는데 아 파라 왜 남은가 메르시에 왔다 나이스 형 메르시 제압 끝 아 나이스 뒤에 겐지 뒤에 겐지 위에 옆에 두 명 있어 여기 두 명 여기 파라져 있어 밀었어 밀었어 아니 아 좀 들으세요 민기랑 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라인이랑 그 루시 박보를 밀어서 낙사시켰어 다시 앞에서 막자 이제 그러자 나중에 제 영상 좀 봐주세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간혹가다 애니메이션 소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 제가 보고 있는데 그거 제가 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나 나 힐 좀 나 힐 좀 우와 오우 라인 하드 탈았다 X2 라인 뒤에 있어 라인 뒤에 있어 조심해 라인 뒤에 있어 라인 거점 라인 거점 툭합 툭합하면 내가 이겨지 탈아 뒤에 스킬은 좌까지 안 떨어지네 야 우리 우리 새우 잘한다 역시 새우를 초대한 보람이 있어 나는 우리 스킬에 파운데있어 지진이 빼자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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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자 살짝 팔아 팔아 올 때까지 바로 앞에서 싸우지 말고 뒤에서 싸우고 메르시 궁 썼는데 아마 곧 뜰거야 또다시 어 들어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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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아 봐줘 팔아 봐줘 아돈 어? 깎았어? 팔아 봤어? 루슈 짤? 솔져 짤? 솔져 짤? 아까 잘라서 다행이다 내가 팔아 형이 잘해줬어 팔아 가지고 팔아 온다 팔아 온다 어? 피했어? 내 1을? 어? 앞에서 나대 앞에서 나대 앞에서 나대 앞에서 나대 못 들어오게 아대 나대 방 겐지 겐지 들어온다 겐지 짤? 겐지 짤 겐지 밤에 오더니 갑자기 라인 아르트를 바로 내 앞에서 살렸어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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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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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ew 아우 컹스 컹스 아우 컹스 컹스 땅스 땅스 아 아 아 아 나 작은 나 큰 망치 하지 말 안하고 작은 망치 할래 작은 망치 만닝이에요 그래요 제가 잘 써요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 아 겁나 시끄럽네 이거 키테러잖아 잠깐만 이거 키테러잖아 진짜 민석아 고마하자 으흐흫 요 웰컴 어 뭐야 정크렛 상대방 정크렛 여러분 여러분 팔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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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리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나 죽었어 나 다운 상대방 상대 아 상대방 개피인데 아 상대방 라인 개피인데 상대방 라인 개피인데 상대방 너무 아픈데 상대방 어 Beij 쟤네 3딜러야 쟤네 쏠리야 쏠리엘 귀대형 우리밖에 없어 빼야돼 빼야돼 아니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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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빼 짬 우리 우리 뒤쪽에 끝 이김 수고 지지언 나이스 이겼다 불꽃 덕끄러 제로 나 칠 의지야 진짜 레알 레알 우선 빨리 빨리 하지마 그게 좋을 것 같아 일로와야 돼 크으 기도형 빨리 나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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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빨리 빨리 자 영상은요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가게 저는 가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